SPC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운영하는 나폴리 피자 전문점 베라가 6월 1일부터 이틀간 세계적인 피자마스터들이 직접 만드는 한정판 피자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3 서울푸드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내안한 미국 피자대회 챔피언데아, 스크루토 등 3명의 피자마스터들이 개발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번 협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배수비후 화산석 화덕을 보유하고 나폴리 피자 협회 인증 및 이탈리아 정부가 까다롭게 선정하는 세계의 이탈리안 정통 레스토랑 인증을 팔려 연속 획득한 베라가 최고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피자 인정받아 성사됐습니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 리더인 내안 스크루토는 2018년 미국 최대 피자 경연대회인 US 피자커브에서 1위를 차지한 피자장입니다. 피자는 6월 1일과 2일 총 100개 한정 판매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